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해보면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어젠가요? 우리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9.19 운사업이 완전 폐기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악이 악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목함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목함질의 사건이 있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확성기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고 긴장 상태가 최고적으로 높았을 때 제 분석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의 30조가량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냥 국부가 30조가량이 빠져나간 거예요. 평화는 돈이거든요.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로화하는 것, 없애는 것. 이것이 평화 관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뻔하거든요. 남쪽에서 대북전단 날려보내니까 우리도 그럼 날려보내겠다. 오물 날려보내고. 남쪽에서 대북확성기 설치한다. 그럼 대남확성기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북한이 원점 타격하겠다. 총 쏘면. 남쪽에서는 또 총 쏘고. 그러니까요. 총만 쏴? 우리는 그냥 포도 쓸 거야. 폭격전을 해. 연평도 폭격. 우리가 그때도 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 투자된 외국자본 다 빠져나가요? 우리는 대외의 전도가 80% 이상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수출과 수입이 안 돼. 경제가 망해. 그러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북한보다 100배 더 손해봐요. 경제 규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강으로 가는 게 5대5 피해를 보거나 5대5 이익을 보는 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1대 10이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손해가 더 크고 피해가 커요. 맞습니다. 외교는 안 보는 국방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당국도 좀 자제하고 남쪽도 자제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럴 때 위기는 기회라고 뭔가 좀 남북 대화 채널도 가동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요. 그때 남북 채널이 가동되기 전에 긴장이 극도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딱 대화로 해결하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한원이 노딜로 끝났지만. 북미 평화, 북미 수교 이런 것이 타결력 일부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총 한방 쐈습니까. 안 했어. DMZ를 사이에 두고. 이거 잘못하다가 총격전 벌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을.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석유 카드도 이제 날라갔어. 그러면 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북한의 총성이 필요하다. 옛날 총풍산 것처럼. 이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최진봉 교수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이거는 무슨 유치 찬란한 초딩생의 책상 땅 따먹기 싸움도 아니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옛날에 초딩생들 있잖아요. 책상에 다 칼로 반씩 그어가지고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가져가고. 가져가고. 그러다가 싸우다가 선생님한테 이루고 얘가 먼저 넘어왔어요. 네가 먼저 넘어왔잖아. 이러고. 그랬었죠.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한국의 경제 상황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안보 불안도 계속되고. 평화가 곧 돈이거든요. 그렇죠. 평화가 곧 경제고.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드리웠네. 그럼 누가 투자합니까? 안 하죠. 그렇잖아요. 투자한 사람도. 외국 상사들 다 빠져나갈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나온 정권이 아니라면 이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책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찌 보면 보수 인형을 결집시켜간 하나의 안보 장사가 아니겠나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명구처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평화가 곧 길이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그건 안 되죠. 아무리 나쁜 평화도 아무리 좋은 전쟁보다는 좋은 거다.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라생전에 제가 동교동에 가면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북한이 악마처럼 싫고 믿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북한하고도 대화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강대가 무력으로 충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 안 하고 이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 했어요. 군대가 있는 이유는 전쟁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전쟁하면 다 양쪽이 피해를 당하는 거죠. 이기더라도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리한 전장터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는 수도권의 인구가 2분의 1이 밀집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개성공단 뒤에 있는 병풍처럼 있는 게 송악산이거든요. 송악산 뒤에 장사정포 다 있습니다. 장사정포.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사정폐로 발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수도권 인구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어느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가 천만이다. 그러면 지하철을 방공으로 삼아서 피할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된대요. 80%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모든 인터넷 다 끊어지고 전기 끊기고.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수돗물 끊기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돼요? 멈춰서는 거죠. 멈춰서는 거죠. 그걸 복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또 분석을 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가 최소 앞에다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물경. 물경.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경 만조 이상이다. 만조 이상이다. 물경은 대략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물경이라는 표현을 알아요? 물경은 표현을 알죠. 뭡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뜻이잖아요. 물경은 그러면 즉각 검색해보겠습니다. 즉각 검색을 해봅시다. 물경.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거라고요. 불행한 거죠.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물경.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 그는 하룻밤에 물경 수천만 원이나 도박으로 날렸다 이런 예문을 놀랍게도 물경은 놀랍게도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물경. 이제 알았네. 자.